생일, 축, 물음표, 화 무슨 의미일까요? 물음표, 화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템포 기호가 한글로 돼있다는 사실 보면은 이게 뭐라 적혀있는 거야 줄네 억울하게 줄네 억울한 템포 템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메트로놈 기호가 아닙니다 몇으로 연주하실 때가 아니라 억울한 템포로 연주를 해야 한다 약간 생일을 축하하는 게 너무 억울해 그런 상태인 거죠 연주자에게 또 하나의 큰 도전과제가 될 것 같은 억울하게 시작해서 희망차게 시작도 4분의 4박자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가 4분의 3박자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4박자 5분의 4박자 5분의 4박자 5분의 3박자 5분의 5박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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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일단 특별히 거슬리는 거 없습니다 굉장히 그게 더 억울해 뭔가 거슬리는 게 없어 일단 한번 조금씩 뜯어보면 대의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 이 소프라노와 베이스의 대선율이 있다는 거 조금 아쉬운 건 도도가 사실 화음상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차라리 뭐 솔이 좀 들어갔어야 했는데 화음상은 좀 솔이 와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더 억울한 느낌을 만들기 위해 이 도가 도를 쓰고 싶은데 이 솔실의 화음이랑 도가 안 맞아서 억울하지만 그냥 썼어? 이걸 의도한 것이라면 여기서 도를 쓰고 싶은데 화음이 안 맞아 아 억울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냥 써야 돼 왜? 억울하니까 주제 활용 베이스에 멜로디 선율의 리듬이 들어있죠 이 곡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이 곡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페달이 고장 원래 한 번도 이런 적이 없거든요 지금 피아노도 억울해가지고 파업 선언 했습니다 성공했다 부활했습니다 주제 활용 이런 게 있으면요 곡이 더 진지해지고요 심각해집니다 이런 대위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준네 억울한 템포를 좀 더 억울한 느낌이 들 수 있게 음악과 작곡가의 의도가 완벽하게 부합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부분이 끝나면 희망차게 이 부분이 더 희망찬 이후 앞에 부분은 이 대위적인 걸 통해서 더 심각하게 음악을 만든 반면 이 희망찬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죠? 왼손을 반주로 바꿔버립니다 왼손이 반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다? 음악이 조금 더 가벼워졌다 조금 더 뭔가 희망찬 느낌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가다보면은 항상 말씀드렸죠 음악이 뭔가 반복하다 보면은 세 번째쯤에 변화를 줘야한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가 여기 강방에 딱 화음 들어오죠 그 다음 여기서 아포자트라트로 걸리는 이 감성적인 화 이 완벽한 프레이징 클라이막스에 클라이막스를 만든다 다시 더 억울해지기 위해 이것도 뭔가 억울한 게 여기까지는 이 앞에 여기까지는 밝은 줄 알았어 아직까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갑자기 3음에 마이너가 딱 들어오면서 뭔가 예상치 못한 억울함 반전의 억울함이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의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한 미학이 담겨있는 곡이 아닌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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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는